리프트 서버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죠? 리프트 서버 메르사네스가 벙케라고 아시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크로아 서버, 팔라딘, 전섭 1등입니다 제가 원래 그건 관심 없어 그건 관심 없어? 일단 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들고 온 아이템은 여러분들 바로 데이브레이크 펜던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10명 세트가 교환 가능으로 바뀌면서 거의 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모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옵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놀장 12성 그다음에 수업 64에 7퍼급 굉장한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놀공 리턴 완작되어 있고요 팀 33퍼에 에디 75사 일단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레벨 1 바보님께서 들고 계셨는데 바보님께서 머리가 봉합되셔가지고 어 메이플을 접으셨어요 그래서 싸게 들고 왔습니다 자 원래 끼고 있던 템이 제가 이거예요 요걸 끼고 있다가 이제 데이브레이크로 넘어갔다 자 이제 데이브레이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명 세트로 바꿔가지고 여명 2세트 보공 10퍼를 땡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구매한다 빨아주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여명의 카디안 엔진을 만들면서 바로 그냥 세트 효과 받습니다 환산 빠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00기준 9084 요게 이제 아까 그 도미를 끼고 잰 환산이에요 솔직히 턱받침대 환산이 더 궁금하면겠지 야이씨이씨 야 조용해 이씨 야 그래도 유튜브 강은 재야 될 거 아니야 샀는데 어? 자 이러면은 이제 됐다 아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터 언제 하나요? 아이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이씨 지금 기다려봐 자 결과는 이야 환산이 2천 이상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9만 2천입니다 지금 에테르넬 상위가 18성이고요 하위가 21성이고 그다음에 농장이 없고요 고런 상황에서 9만 2천이라서 아마 다 하면은 9만 4천 이상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리부트하러 갑시다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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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참고로 예 자 오늘 패치를 통해서 블랜스트 퍼뎀 상승 디바인 저지먼트 퍼뎀 상승 마이티 뮬디르 퍼뎀 상승 센츄어리 퍼뎀 상승 됐습니다 예 아이씨 브럴 진짜 이씨 대심한데 팔라딘 주간보스로 기강 한번 잡죠 아이 근데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이번에 더스크가 바뀌었잖아 더스크가 패치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궁금하지 않아 얘들아? 한번만 슥 갔다 오면 안 될까? 알바노? 아이씨 알바노이지 자 여러분들 한번만 서 보고 올게요 자 자리 앉으세요 여러분들 예 오케잇 varsa 가자! 일단 펄 박아주면서 가자! 드리마가! 1필 터지고 자 그리고 한층 상향돼서 강의지 발라딘 평딜이 세졌습니다 야 이게 어! 보이네 이게 떨어지네 보이네 이게 자 공포때는 구체가 안떨어져 야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들 공포가 아니게 됐어요 이제 무섭지가 않아 이제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예 진짜로 어떻게 바뀐지 되게 궁금하거든 영도 틀어주세요 영도 틀어달라고? 금방잡아! 거짓이마! 3분이면 돼 3분 준켈 뚝딱입니다 혹시 2번 메이브 앱 광고인가요? 오 뭐야 뭐야 운석이 떨어지는게 되게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아름답게 땅 낮아져서 자막이 다 가릴 예정 딱 이 위치가 자막 위치인데 그러게 자 큰일났네 가자! 대박아! 오케이! 컷! 재미없다 리부터 가자 자 다들 일어나세요 메르 환산 측정이나 고고 메르 환산 측정하기요? 아니 이거 뭐 15,000원 밖에 안되는데 뭔 환산 측정이야 이거를 와 벌써 재밌다 한번 해볼까? 자 메르 환산 자 야 이게 맞아? 아니 아까 그 9만 2천 환산 그건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자 메르 환산 공격입니다 환산 17,755 환산 1.7 메르입니다 이야 아주 멋있습니다 예 잠깐만 지금 이게 있어요 토드? 아니 레전드를 보내면 얘를 토드를 못하잖아 맞지? 20일 시도하고 왔으니 아 얘다가 21일 아 나쁘지 않을지도 그거 어 나쁘지 않은 방법일지도 아니 몰라 가봐 음 뭐 운전 가겠지 뭐 아 씨 그럼 견살 터질 때까지만 스타포스트가 보자 딸깍을 못참는 춘자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아 버려 아 뭐야 이거 아이 그렇지 이러거든요 딱 돌려가지고 이제 뭐 근데 몇초 뽑아야 암 제가 메르 잘 몰라가지고 그 보니까 표가 있더라고 표가 표를 보고 해야되는데 잠깐만 일단 뜨는거 한번 볼게요 1초 이게 1초야 1초 이게 1초인데 이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이제 메르 싸꼬인물님께서 만드신 표인데 1초를 끼면 된다 1초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이거 맞거든 이게 어 이게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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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론은 1초를 쓰면 된다는거지 맞지 에디도 없는데 1초는 그냥 손해야 야 아 이게 본섭이었으면 12 12 9 뛰우고 에디 1초 뭐 5 5 5 뛰면 되잖아 근데 여긴 리부트야 에디가 없잖아 여기는 그럼 결론은 한 줄을 빼고 1초를 달아야 되는데 1초 달 바에는 2초 단다 이게 맞잖아 맞지 어허 2초 뛰어야겠네 그러면 어 자 그러면은 이제 돌릴게요 어 야 잠깐만 어 이건 써야돼 진짜 야 이러면 콜뚝이 안되잖아 잠깐만 연계 한번 해볼게요 연계 잠깐만요 어 돼 아 안된다 안된다 아 안되네 어 이게 연계가 안되네 잘 어 나중에 하자 일단은 이거 쓰고 있다가 나머지 레전보내고 하자 나중에 레전보내고 일단은 본캐스팅업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딸기농장이라고 이제 새로 예 그게 생겨가지고 유니온 한번 스퀘어보도록 할게요 200 찍을 거 대충 뭐 얻는게 좋을까 신궁 신궁 아까 신궁 신궁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접속 아 야 설마 야 잠깐만 한 명만 나가주실 분 음 한 명은 안되나 아 백 명은 나가주실 분 오 됐다 오케 나이스 됐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오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갈게요 바로 바로 갑니다 골드 빨고 이웃이 빨고 레드 빨고 경험 빨고요 까주고 바로 그냥 달려 맞아 이거 맞지 어 오오오오오오 내가 볼때는 원기형이 리부트 간거 열심히 키우라고 그래서 낸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예 오케이 클리어 나이스 야 룬 잘쳤다 나이스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단 4판만에 25 잘했다 따봉쓰 어? 썬데이 룬 3배 떠서 딸롱한거 후회하는 춘자면 배추큐큐